매주행,ive-가 빈닷빈이다 빈닷빈이다 스쳐지나가 버린 운명 앞에 서있어 깨지 못할 꿈이었을까 우린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에서 볼잼을 맡고 있는 채영입니다 공연을 위해 이 노래는 그대 내게 소중한 사랑 늘 기쁨이 되어줘 공연을 위해 이 노래는 나는 이 노래는 그대 내게 소중한 사랑 이 노래는 그대 내게 소중한 사랑 이번 주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각 너를 처음 봤다 두근거린다 또 보고싶다 내가 널 좋아하는 갑다 콩닭콩 그래서 제가 자다가 시끄러워 제가 자다가 얘를 발로 눌러가지고 다연언니를 깨운 적이 있어요 제가 모르고 다연언니가 얘 배터리 좀 빼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뺐는지 몰라가지고 지영씨 맞죠? 하셨어요? 네 아까 스티어디스 언니가 뭐라고 하셨죠? 아이돌들은 잘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잘 먹네 너무 웃긴다 그녀는 노래ili 왜 그녀는 말이야? zeri 그래서 시끄러워 어, 잘 어울려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우는 것까지 해야 돼 눈물까지 흘려야 돼 하나, 둘, 셋 넷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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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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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아우! 나 꿈꿨줘 귀심 꿈꿨줘! 아우! 이화면 뭐? 이화면 어떻게 해요? 액션! 오빠! 컷! 거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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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예뻐? 나연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뻐? 나연이요 왜 왜 거울님이 그러셨잖아 양남자쇼 하고 있어요? 제발 아 진짜 그거 예고배야 저 얼굴 하하하 자영 november 너무 맛있어 양방아 도 나연이 이런 점점 이 Bonjour 좋아해 좋아해 강광이가 우린 말이야 그냥 좋아하지마 아 아.. 부르애 명거.. 명거 많이 봐주세요 아.. 진짜 파질 줄 몰랐어요 하겠죠, 그래도 하겠죠? 음~~ 아~~ 하나 둘 셋 트와이스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쥬씨 그니까 트와이스 마디 입니다. 아! 친구 이어요. 제.. 글쎄 바라보며 베이베베버이베이 지혜야 지혜야 가게 돼! 그렇게 심하진 않나 봐 우리 도전해 봐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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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정은 머리가 되나? 형이 울었어요! 형이 너무 울렸어! 안 울렸다! 아, 울렸다! 아, 울렸다! 아, 이런 식으로 울려가 안 돼! 일단 말이에요! 안 돼!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 팬들이 있어 하늘 빠셔셔 힙합 이렇게, 이렇게 좀 어, 이렇게? 159 159 희, 글었어요 상관없는데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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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무 짓도 없는 이년만 다 지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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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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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드님! It's me! 어! 선배님 힘내라고 샤이샤이샤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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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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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네, 네 네, 네, 네 미세져 근데 채워가 두 키만을 이게 아아! 쓴 사람인가요? 아아! 접어요 다. 사이사이 오아! 다. 으아아아! 튼. 아아! 있었어 있을 수 있었 아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